안녕하세요. 생명과학의 한종철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생명과학 수강가이드 철주철미 생명과학 커리큘럼을 재촬영하는 날입니다. 연간 커리큘럼을 이번 7월에 재촬영하는 이유는 여러분도 눈치를 챘겠지만 상반기 때 촬영했던 연간 커리큘럼은 1년 전반에 대해, 즉 겨울에 학습을 시작하는 친구들을 위해서 커리큘럼에 대한 소개를 한 영상이었어요. 그런데 지금 이 시점, 7월에 하반기에 대한 학습의 목표라든지 전략 또는 어떤 강좌를 이용해서 내가 공부할 것인가 이게 어느 정도 학습이 된 상태에서는 뭔가 방향이 애매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런 점에서 하반기 학습을 위해 연간 커리큘럼을 다시 촬영하게 되었습니다. 먼저 한종철의 생명과학은 어떤 강좌들로 이루어져 있는지를 설명하기 전에 우리가 시험에 있어서 무엇이 필요한지를 다시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누구나 완벽해지고 싶어요. 우리 피디님도 완벽하게 촬영을 해주시려고 노력을 하잖아요. 그런데 사람이 살다 보면 실수를 하죠. 선생님들도 완벽하게 강의를 하려고 하지만 완벽한 강의를 추구하는 것이지 완벽한 강의는 세상에 없겠죠. 공부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들이 최선을 다해서 순간순간 완벽을 기하며 공부를 하지만 매번 시험을 봤을 때 어땠어요? 매번 만점을 받지는 못했죠. 항상 부족함을 느껴요. 그럼 이 시점에서 우리가 추구해야 될 건 뭐냐? 내가 완벽하지 않기 때문에 힘들어하는 것이 아니라 항상 긍정적으로 완벽을 추구하는 거니까 시험의 성격과 그 시험에서 우리가 풀어야 할 문제의 성격을 정확하게 인지할 필요가 있다. 시험은 알고 모르고의 문제를 떠나서 얼마나 집중력 있게 실수 없이 그 시간 내에 푸느냐가 중요하잖아요. 그럼 제일 중요한 포인트는 뭐냐? 반복이라고 생각합니다. 반복이 중요한 거예요. 시험 성적은. 아무리 내가 많이 알고 있다더라도 반복 횟수가 어떤 특정 부위에 부족하면 그 부분에서 실수가 발생할 수 있는 거야. 그래서 여전히 이 연간 커리큘럼 저뿐만 아니라 모든 선생님이 그러시겠지만 연간 커리큘럼은 계속 반복의 연속인 거예요. 그리고 실제 실전에서 우리가 문제를 효과적으로 풀기 위해서는 키워드와 로직이 필요한 거예요. 문제를 읽었을 때 몇 개 키워드로 유형을 파악하고 유형을 파악한 다음에는 로직, 즉 나만의 문제풀이의 논리를 활용해서 조건을 분석한 다음에 푸는 거예요. 어설픈 공식을 외워서 문제를 푸는 것이 아니라 기출문제를 그냥 외워서 문제를 푸는 것이 아니라 기출문제를 통해서 습득했던 그러한 논리, 로직을 통해서 문제풀의 시작점과 문제풀어나는 과정을 습득하는 거죠. 그래서 제가 항상 수업을 할 때도 중킬란한 킬러의 강의를 설명시 현장 학생들한테 그런 얘기예요. 디테일한 풀이 과정을 암기하려고 하지 마라. 그 풀이 과정에서 생각했던 그 논리를 메모해둬라. 그거를 반복해야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해결하기 위해서 저도 완벽하게 강의하려고 노력하고 여러분들도 완벽하게 만점을 맞게 노력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럼 이런 관점에서 한종철의 정규 커리는 생원과 생투에 다소 차이는 있긴 하지만 개념완성, 자분기, 로직엔제, 대치동 주관 5제가 있어요. 그리고 이어서 모의고사 커리큘럼이 있습니다. 어쨌든 모의고사 커리큘럼은 실전에 대한 훈련과 마무리, 점검을 하기 위한 것이기 때문에 메인 커리는 아니지만 함께 병행을 하면 시너지가 날 수 있어요. 개념완성은 당연히 전범위에 대해 개념을 정리하는 거고 그런데 우리가 수능 개념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내신 개념처럼 순차적으로 정리하는 것뿐만 아니라 무엇이 필요할까요? 단원 간의 연계가 필요하죠. 그래서 단원 간의 연계를 감안해서 개념 강좌를 촬영을 했고요. 그리고 더불어 개념 강좌가 단순히 개념만을 전달하는 거라면 큰 의미가 없어요. 왜냐하면 대부분의 학생들은 개념이 끝나고 나서 기출문제를 풀거든. 기출문제에서 개념적으로 해결되는 것도 있지만 잘 알겠지만 중킬러와 킬러는 쉽지 않죠. 개념만으로는. 그래서 중킬러와 킬러가 풀어낼 수 있다는 자신감 또는 최소한의 시작을 하기 위해서 개념 강좌에서는 킬러 로직을, 즉 문제에 대한 접근법을 주요 테마에 대해 전수를 해드립니다. 기출분석이 근거하여. 그리고 이제 자분기는 그중에서도 중킬러, 킬러가 많이 출제가 되는 유전단원의 심화예요. 그래서 자분기 교제를 한 번이라도 경험해 본 사람이 있으면 쉽지 않다는 걸 느낍니다. 왜? 문제 구성이 중킬러와 킬러고 킬러 비중이 꽤 많아요. 그리고 이제 로직 엔젤은 전범위로 실전 문제풀이 훈련을 하는 겁니다. 개념 강좌에서 소개했던 개념과 기존 기출에 대한 접근법 그리고 그것에 대한 심화 훈련하기에 자분기에서 전수했던 다양한 유형에 대한 접근법, 즉 로직. 이제는 로직 엔젤라는 이 여름 강좌를 통해 전범에 대해 간결하고 빠르게 시간 내 문제를 풀 수 있는 훈련을 하려고 하는 거예요. 말 그대로 실전 훈련이죠. 많은 훌륭한 인강 오프라인 선생님들이 계시지만 저는 로직 엔젤나 자분기가 현재 사설에 나와 있는 문제 중에 가장 우수한 문제들이 많이 담아 있는 교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것은 여러분들의 선배들과 여러분들이 스스로 경험을 할 수 있어요. 물론 100% 완벽하다. 평가를 능가한다. 그런 건방진 얘기를 하려고 하는 건 아니에요. 절대로. 그만큼 노력을 많이 했고 검증된 문제들, 좋은 문제들이 많이 있다는 거죠. 최신 평가원 경향을 반영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로직 엔젤들은 기본적으로 6월 평가원까지를 반영을 해서 출시하는 것이기 때문에 여러분들 6월 평가원까지의 의미 있는 신유형들 또는 중요한 주제의 유형들을 문제들을 만날 수 있어요. 그리고 대치동 주간호제는 중킬러와 킬러에 대한 보완제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리고 모의고사 시리즈들이고 그러면 제가 왜 지금 연간 커리큘럼을 다시 촬영한다고 했죠? 하반기 때 학습을 돕기 위해서 다시 촬영하는 거예요. 그럼 이제 이 영상을 보는 분들은 7월 달에 보기 시작할 거예요. 그러면 7월부터 수능 직전까지 한종철의 연간 커리큘럼을 어떻게 활용하면 좋을지에 대해 제가 조심스럽게 조언을 드려볼게요. 7월부터 9월까지예요. 9월 평가원 전까지가 아니라 9월까지 전범위 총정리를 해야 합니다. 어떤 친구는 일주 만에 전범위 총정리를 하고 싶은 욕심에 시작할 수도 있어요. 가능할 수도 있죠. 근데 그것이 어쩌면 독이 될 수도 있다는 거예요. 뭔가 너무 빨리 끝내려고 하면 놓치는 게 분명히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하반기에 너무나 심적으로 또는 시간적으로 마음이 조급하고 바쁘겠지만 조금만 호흡을 골라서 7월부터 9월까지로 2개월 반 또는 3개월 정도로 해서 전범위 총정리를 해주세요. 만약 내가 3등급 미만이다 그러면 개념 완성으로 전범위 총정리를 하시는 게 좋고 만약에 나는 3등급 이상인데 1단원, 3단원, 4단원도 약간 불안해 공부한 지 좀 됐어 라고 하면 로지겐지의 전범위 실전문제풀이 훈련으로 가시는 게 좋아요. 그런데 이런 친구들도 꽤 많습니다. 요즘에는 워낙 공부량이 많으니까 1단원, 3단원, 4단원은 더 이상 할 게 없어. 내가 기존에 그냥 정리한 걸로 복습만 하면 돼. 나는 2단원 유전이 좀 더 훈련이 필요해. 좀 더 깊이 있게 좀 더 고난도의 문항들을 의미 있게 평가한 경향에 맞춰서 학습을 하고 싶어. 그럼 자본기를 들으시면 돼요. 전범위 총정리라는 게 전범위 총정리를 하라는 거지 무조건 전범위 총정리를 하기 위해서 전범위 강좌를 들여야 될 필요는 없는 거예요. 자신의 상황이나 레벨에 맞춰서 선택을 하시면 돼요. 그리고 그것과 더불어서 매주 실전 훈련을 규칙적으로 하는 것이 좋은데 모의고사를 활용해 주시면 돼요. 앞서 얘기했던 그 모의고사 커리를 이용해. 그리고 아시겠지만 한종철 모의고사 커리는 하반기 때는 다 무료로 풉니다. 파일로 다 올려드려요. 여러 번 풀어볼 수 있도록. 그 다음에 이제 10월부터 수능 직전까지는 이제는 뭔가 마음을 다잡아야 돼. 어떻게 다잡아야 되냐? 욕심을 벌어야 돼. 이때 가장 큰 실수라는 게 뭐냐? 더 이상 공부할 게 없고 꽤 공부를 많이 해왔으니까 그런 느낌 때문에 정리와 복습보다는 실전 훈련이라는 이름 하에 각양각색의 사선의 모의고사들을 모아서 계속 문제만 푼단 말이에요. 도움은 되긴 될 거예요. 근데 더 도움이 되는 방법이 있단 말이에요. 그게 바로 뭐냐? 올해 6급 평가원을 총정리하는 겁니다. 이 시기 때는. 어쨌든 수능은 평가원이 내잖아요. 사설기관에서 내는 게 아니잖아요. 그 해 수능은 그 해 출제된 6급 평가원에서 제일 많이 나와요. 어설픈 사선 모의고사가 아니라. 그래서 6급 평가원을 총정리하셔야 돼요. 그럼 학생 스스로 총정리하는 것이 있을 거고 강의를 통해서 제가 총정리를 해드리는 게 있어요. 결국은 6급 평가원의 유형과 유사한 것들이 나온 거지 100% 똑같은 게 나오진 않잖아요. 그래서 변형 문항들을 만들어서 그 우수한 변형 문항을 가지고 파이널 테마집으로 강의를 할 겁니다. 꼭 활용하셔야 되고요. 기본 문항 필수 정리는 8월 달에 출시되는 핵심 정리집을 활용하세요. 계속 많은 학생들이 질문을 올리고 언제 언제 나오냐 하지만 저도 빨리 나오게끔 하고 싶었어요. 그런데 잘 나와야 되잖아요. 결국 이 핵심 정리집이라는 것은 1, 3, 4단원의 기본 암기 지역 정리를 하는 건데 그래서 이 핵심 정리집이 8월에 출시가 되고 여러분들이 많이 기다려줬기 때문에 여러 가지 이벤트를 통해서 무료로 많이 배포할 거예요. 꼭 신청을 하시기 바라고. 그리고 올해 학습한 주요 문항들을 복습하는 게 제일 중요합니다. 올해 여러분들이 기출이든 선생님 커리든 어떤 사설 모의고사든 EBS 연결 교재든 주요 문항들을 잘 정리하거나 갖고 있을 거예요. 그걸 다시 반복해서 푸세요. 유형에 대해서 접근을 빨리 하려고 하는 게 중요한 거지 유형 정리가 중요한 거지 각각의 문제의 디테일한 풀이 과정에 암기가 중요한 게 아니라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유형을 최종적으로 다시 한번 점검할 때는 그동안 내가 공부하면서 풀어봤던 그 익숙한 문제들로 하는 게 시간도 절약이 된다는 거지. 마지막으로 시험은 반복이 중요하다. 그리고 우리가 시간 내 과탐 시험을 간결하고 정확하게 풀기 위해서는 키워드와 로직으로 접근하는 것이 맞다. 어설픈 공식을 외워서 기출 문제를 통치를 외워서 그건 한계가 있다. 이거를 꼭 기억해 주시고 저도 이걸 명심하고 남은 하반기 파이널까지 여러분들이 정성을 다해 공부를 하듯 저도 정성을 다해 강의를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능 대박 화이팅! 유형 대박 화이팅! 이건cri 교육 가입ة.